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. 쇼트어뷰 시작하겠습니다. 빠밤 재밌어. 꼭 봐줘. 섹시하지? 사연이 너무 많아서 다 밝히기가 힘들어. 꼭 방송으로 봐줬으면 좋겠어. 어떤 의미에서지? 비슷한 거. 내가 만든 캐릭터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. 나? 꼭 되고 싶은, 언젠간 돼야 하는, 계속해서 노력하는 패딩을 입고 있는데 모기가 날아다녀? 늘 하고 있고 계속 해야 되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심심하잖아. 액션 연기가 조금 관심이 생겼어.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은근 잘하는데? 구미호정 OST 중에 블루문이라는 2연의 테마곡이니까 꼭 한 번씩 들어줘. 요즘 시기가 그러니까 다들 건강하고 드라마도 잘 봐주고 나일론 너무 고맙고 시켄신 사랑해주세요. 안녕 고마워.